저녁은 łec없는 나가있어요! 나가있어요! 뛰어 뛰어 뛰어! 아 아 거네저... 구름은 언제 아실게요? 제가 오마카색 귀여운 춤 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나도 있어요! 야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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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재밌으세요? 잠시 땀 좀 닦아요. 그건 안 파시나요? 아까 휴지 삽니다. 휴지 사지 않아요? 저건 1,600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우와! 라이짱 나도 20만 원 줬어. 이거 뭐가 듣고 싶은데? 내도. 자기야. 잘 좀 박아봐. 최소한지? 여자 경험 많다며. 라이님 저도 20만 원 낼 테니까 어떻게 한 번. 어떨게요? 쌍욕과 같은 걸로. 쌍욕이요? 아, 쌍욕이요? 한 명 막 주먹도 날려주시면서. 딴 년 한 번만 더 쳐다보면 죽여버린다고 했어 안 했어? 나도 잘할게. 잘할게? 네가 뭘 잘할 수 있는데? 못 듣는 거? 이거 아니잖아 야! 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감 시켰다. 마감 시켰다. 제로투 제로투. 빨리 보라고 쳐줘요. 얼마야 뭐 제로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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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입금했어. 입금했어. 일단은. 지켰다. 와. 제가 좋은 번의 일을 찾았어. 어라. 신일정. 신일정 저번 주도 못 보고. 이번 주 보러 왔는데. 마감이라는 신일정. 이제 막 완전 대신일정. 이렇게 포기할 수 없다는. 무조건 밀어내냐? 양치 맞다 신어 메이드잖아. 외도 할 줄 아시는 분? 엔돌핀 님 잘하시잖아요. 아, 나 한번 해봐야 되나 봐. 왜? 뭔데 해봐. 진짜 해줘? 응. 아, 왜 발가락이 나아. 약간 요런 거야. 약간 수중냉증이 있으신가 보네. 금에도. 알지. 나 그거 잘해. 나 그거 잘해. 안 돼. 그냥 해줄 수 없지. 혹시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를. 인격을 짓밟아 주실 수 있나요? 핑맨. 엉덩이 돼. 시발용아. 승혜. 아, 지리네. 채팅으로 준비됐다고 말씀드리면은. 여기로 바로 입장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로나 현실에서 방 탈출 많이 해봤어? 어, 나 몇 번 해봤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난 제일 재밌었던 게. 롯데월드였나? 귀신의 집에 갔는데. 귀신의 집에서. 내가 귀신인 척 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 우리 일행이 뒤에 오고 있었거든? 내가 앞으로 뛰어갔어. 뛰어갔는데 일행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개는 끼어놓은 거야. 귀신의 집에서. 내가 앞에서 기다린 다음에. 워! 하고 놀렸는데. 커플인 거야. 모른 사람인 거야. 남자가 털썩 주저앉았어. 소리 지르면서. 개미안해가지고 내가. 뭐 사다주고 막 그랬다니까? 여자친구 버리고 안 간 게 어디야. 여자친구 밀치고 하면 레전드였는데. 남자분은 근데 집에 가면서 쌍둥 많이 하셨을 거야. 속으로. 아주 개샤키. 아 씨. 어떻게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들어오면 된대요. 네, 갑시다. 네, 어서 오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포인가요, 혹시? 네. 테마가 공포라고요? 아니. 왜 공포해? 나 니록은 들은 적이 없는데? 이런,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아니. 갈까? 가자. 가자. 왔어갔어. 이거 뭐야? 안녕, 또 보네. 서커스 보러 온 거지? 이 앞으로 쭉 와. 우와, 우리 서커스 보러 가나봐. 빨간 글씨다. 어서 오세요. 서커스 광대들 파티에. 왜 됐지? 그럼 안쪽에서 보자. 앞으로도 계속 보는 거야. 가자. 광대들의 파티.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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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뭐야. 모두 자리를 잡았나요? 그럼 준비하시고. 카트 타, 카트 타. 하나, 둘, 셋. 가자. 아, 이런 거 하지 마. 끝났다. 가시는 길 심심하지 않게 간단한 문제를 만들었지요. 광대들의 쉼터. 누군가 들어왔어. 도와줘요. 여기서 꺼내줘 제발. 어떤 새끼야. 얼굴 좀 보자. 진실만 말한 사람에게 쿠키를 던지는. 아, 4명이 있네. A, B, C. 자, B는 진실을 말해. C는 이미 새끼를 다 먹었어. B는 하루 종일 굶었어. 배고파. 하고 가로열고 새끼가 쌓여있다. C는 난 굶었고 A는 내 새끼를 뺏었어. C는 내... B는요. A와 같이 밥을 먹었어. B는 C를 괴롭혔지. 난 오늘 한 끼만 먹었어. C기가 가득 쌓여있다. 일단 A는 굴아야, 일단. C가 진실 아닐까? 그러니까 C가 씻기가 없는 이유가 B가 괴롭혀서. 맞아, 괴롭혀서. 얹어볼게. 어? 맞네. 맞다? 왜 우리말을 믿지 않았어? 넌 후회할거야. 그 녀석이 나갔어. 우린 여기 갇혀있어. 여기 묶어둬야 했는데 너 때문에. 하지만 이제 끝나겠지? 니가 대신 와줬으니까. 뒤돌면 내가 잡으러 간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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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2번. 대칭병 걸린 사람의 집. 반드시 2명 입장. 화살은 이곳 창가에서 쏘는 것이 유리하다. 동시에 맞춰 열어줘. 이거 동시에 눌러야되나? 하나, 둘, 셋. 화살 나왔어. 창가에서 화살을 쏘라는 것 같아. 어, 괴력 열린다. 다시 해봐. 괴력 열렸거든. 다시 해봐. 하나, 둘, 셋. 어, 여기가 열렸어. 나무가자. 맞네. 어, 됐다. 입장 한명만. 나 원숭이 들어갈게. 싸다요. 나, 그러면 나 기린에 들어갈게. 다 들어왔어? 하나, 둘, 셋. 뭐가 밖에서. 어, 내려가진다. 나 감옥이야. 어, 놀랐어. 감옥이야. 이제 감옥을 빠져나가야 돼. 나는 감옥 바꿔, 진짜? 감옥이 아닌 사람이 우리를 풀어줘야 되네. 어, 애들아. 안녕? 아, 안녕? 나 어떡하지? 너네 감옥은 갇혔어? 나 왠지 모르지만 나 독화살을 맞았어. 나도. 우리 감옥이 들어갈게. 어, 나 불화살 나와. 어, 문 열렸어요. 문 열렸어요. 문 열렸어요. 나도 열렸어. 불쇼 중 불에 탄 원숭이 흔적이 없이 사라졌다. 물을 뿌리는 퍼포먼스 중에 살이 들린 상태에서 사망. 굶주림을 못 이겨 목을 뻗어 먹다가 목이 꺾인 기린. 드디어 탈출에 성공했지만 마취총염을 과하게 막고 사망. 모든 동물들의 시신들은 들키면 안 되기에 지하천국으로 옮긴다. 어디선가 두 사람의 이야기 소리가 들린다. 단장님 어쩌죠? 공연할 동물들이 남아나 있지 않아요? 아까 죽었으니까. 원숭이라도 들려. 이미 불타 죽은 지 오래라구요. 그런 광대를 늘리던가. 어디서 구해야 하죠? 아까. 아까 들은 손님들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지? 슬슬 이쪽으로 올 때가 됐는데. 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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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버튼을 누르면 달려 절대로 멈추지 마! 뭐야 뭐야? 뭐야 소리 소리! 누른다? 준비됐어? 응. 나 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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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뛰어 뛰어 뛰어! 달려 달려 달려! 내 바닥 뛰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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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왔다. 이곳을 선택하면 3명을 버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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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여기 버튼 공급기 있어 얘들아. 여기 버튼 얘들아? 이렇게 누르면 되나? 자! 여러분! 세 가지 선택지 중 핑맨님이 공급만 탈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네?! 핑맨! 핑맨님은 견자이님과 설백님 앙콘님을 버렸습니다. 네?! 뭐?! 이게 어떻게 보여? 꿀벤야 이리와봐! 야아아아악! 이리와봐 구핀이나 이리와봐. 으어?! 가쳐버렸다. 시끌. 우우! 으어얽! 으 Museum evang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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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oa즉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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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우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ii으으어 Judgement 이 자식아 꺼내줘 너네가 무슨 쓸모가 있는데 나만 살아남으면 돼 여기도 배신자 한 명 더 왔다 여러분은 배드엔딩 쿨을 보셨습니다 안돼 이기적인 새끼 이거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갇혀버렸네 이 두 분은 제가 소파스에서 동물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아직도 안 하셨어요? 예쁜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